반갑습니다 오늘은 토요일날 일을 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긴 한데 오늘은 쉬는 날 저번에 대구에서 온 창이 하고 일본에서 온 히로행행 하고 저 오프매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재밌게 롤링하고 오늘 날이 더워가지고 쿨다운 하는 대신에 저 바닷가 가가지고 몸 한번 싹 담고자고 해가지고 한번 더 찍어보려고 가보겠습니다 롤링 레츠고 레츠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운동 끝 해변으로 가자 아 아까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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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